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장보러 가요. 얼마예요, 아저씨? 제가 5만 원 가져왔는데 허팝 거스릅도 얼마예요? 아저씨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저 얼마 가봤는데? 너 너무 과하네. 왜 내 가방 뺏어가는 거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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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참여자들!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관객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. 자! 바로 비추는 스크린입니다. 마지막으로 빠르게 왜 지지? 미양 주의 즉보다는 주 네 미양 주의 주 아니야 너 약간 뒤에 있어 주 주 쭈 주 안 되나 봐요 어 어 잘가 비영 즈 아 안됐다 차이를 차이를 뭐 같아?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2 3 4 5 5 5 1 2 3 야 진짜 귀엽긴 한다 와 둘리 같아 둘리 닮았다 너 귀여운 척 하나 둘 셋 뾰라롱 정말 마법같은 일이에요 오이 스카우트 같은데요? 네 아람단 아람단 오늘도 마법을 부리고 왔죠? 2 2 2 3 2 3 3 귀엽죠? 집이 잘 어울리죠? 하는거야? 지민이한테 되게 잘 어울려야 하는데 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저희 이 컴퓨터 끼고 있고만 아 이거 하라니까 진짜 잘 어울리나니까? 대박이죠? 뭐랑 잘 어울려? 오 와이리 마신놈 집에 가야되는데 야 좀 가져준거야 제발 응? 맨날 형 이렇게 주장하지? 먹었다 나도 먹었다 그냥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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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고 좀 한시간 간대 이렇게 늦게 출발하면 가자 수고하십니다 뭐에요 이거? 이거 아직까지 이거 달고 사진 찍은거야? 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서울 시겠다 pread clarinet 포기 shaved 계속 하세요 저는 따로 얘기하 HQ 하나 sis 힘내요. 멈추만 해주실 수 있는지. 여러분!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못했었던 것 같아서 많이 보고 싶고 공유하고 싶다고 그리고 저희 앞으로도 많은 행보를 나가보시니까 배철수, 음악, 대표,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귀여운 지민이 손과 바꿔보고 싶어요. 지민이랑 손 한 번 대봐. 태혜이가 또 손이 제일 커요, 우리 중에서. 이런 거 꼭 해야 됩니까? 해야 돼요. 되게 슬프지 않아요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니, 뭐야, 형, 형. 아니, 뭐, 형, 형. 아니, 뭐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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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이 형인데? 아, 귀여워. 아, 귀엽다. 잠 잘 주무시고 후회 없이 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. 에, 좋아. 와, 사인도 했습니다. 여기. 2차의 길이 5차의 길이 5차의 길이 8차의 길이 와 진짜 커 형 그냥 여기 무대 일곱 개 이렇게 놔두고 한 명씩 따로따로 공연하면 안 돼요? 그러니까 우쿠옹가 우쿠옹가 가슴골 밖에 안 보인다 그런 게 약간 가슴골 시각인데? 오 시비! 아! 뭔가 이렇게 뒤에 있으면 민망해 나도 뒤거든 오 시비 막 먹으면 안 먹어요 오! 넣을게요 안 넣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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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냥 아이콘트도 하고 싶어 넣어주세요 어떨까요? 그냥 정확한 오늘 질문을 모르겠어요 오늘 질문을 모르겠어요 리더 되게 잘 어울린다 리더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좋은 리더란 뭘까요? 그리고 저는 다음엔 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?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리더의 남준오빠 생각이 제일 궁금합니다 좋은 좋은 행복한 몸의 마음을 살고 행복한 몸의 마음을 살고 행복한 몸을 살고 가 researchers 집에 갈꺼야 집에 갈꺼야 집에 갈꺼야 나 집에 갈거야 집에 갈거야 집에 갈거야 진짜? 집에 갈거야 집이나 좋아? 시작했어요 야 좋아 이게 바로 알렉스 가문에서 만나면 알렉스 아르반도 가문이야 내 동생 알렉스 아르반도 제게 이걸 먹어보았나? 이걸 먹으면 적게 작년 동안은 기부가 적게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따링 이쁘 야 근데 거의 뭐 아트를 해놨어요 어 근데 이쁘다 멋있다 이게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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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민아! 지민아 너 오늘 제일 웃긴 것 같아! 지민아! 그냥 내 얼굴이 나온다! 지민아! 너 춤춘 거 다 까먹어! 지민아!